괜찮은 솜서폼 롯드 많이 찾으셨죠? 오늘 바나나 롯드를 소개시켜 줄게요 투명 케이스에 포장되어 있고요 바나나 모양 같죠? 그래서 저희가 바나나 롯드 라고 부릅니다 이 롯드의 장점은 굉장히 쫀쫀해요 그래서 글루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피부에 착 붙어서 흔들어도 밀리지 않고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? 그래서 글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에 자극이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밀리지 않아서 송섭을 한올 한올 이렇게 올릴 때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사이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총 5가지 사이즈고요 눈매에 맞게 눈 길이에 따라서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고 컬은 모두 L컬입니다 L컬이 우리 한국인 들손썹을 펌할 때 가장 이상적인 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롯드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앞부분은 얇고 뒤로 갈수록 점점 굵기가 굵어지는게 보이십니다 앞머리 속눈썹까지 한올 한올 다 놓치지 않고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입고 되자마자 무늬가 진짜 많았고 판매량도 정말 많았어요 그만큼 하기 쉽고 편리하다는거 바나나로뜨 지금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빨리 주문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